이 시간에 우리 집까지 정보로 온 일하고 잠 안 잤니? 네. 그치? 정확하지? 예. 왜냐하면 너 이 시간 잘 시간 있거든. 바꿔보려고 하는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맞아요. 그치? 너는 네 사주 자체가 또 네 자신이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가 돈을 벌어보거나 뭐 직장을 나가거나 학교를 나가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뭐 단체 생활이라 그러지 그걸 너는 못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미안하게도 뭐 이 말에서 좀 마음이 슬프다마는 우리 초등학교 때라 그러지. 유치원 때부터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왕따 아닌 왕따를 이미 겪어버렸을 거야. 네 거의 초중고 다 그랬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깥 세상이 되게 무서울 거야. 네. 그치? 그래서 집에서 한 걸음 뛰기가 왜 이라지 힘이 드는지. 지금 네 마음이야. 여기 내가 좀 쫄아있어. 네 마음이 늘. 또 여기가 늘 조인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 그치? 현리? 이 지금 말도 더듬고 있잖아. 이게 너의 몸 상태야. 그치?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너가 지금 사는 데에서 언제부터 살고 있었어? 지금 사는 곳은 양천구는 쭉 살았고요. 지금 사는 곳은 5년 정도 됐어요. 나는 왜 네가 사는 데 마다 그렇게 말을 하자면 약간 조금 서민촌. 좀 서민촌이고 조금 달동네 이렇게 말할게. 양천구가 어딘지는 모르겠다마는 양천구가 요즘 달동네가 있나? 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너는 좀 그런 데에서 많이 살았어. 좀 늪진데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자네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무섭인 사주가 너무 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본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가 섬뜩섬뜩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고렉된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왕따인 왕따을 당하고 살았지 않나? 어? 긴 것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고렉된 건 맞고요. 응. 왕따 것도 맞고요. 어? 애들한테 가서 맨날 맞는 인생만 살았지. 큰소리 쳐본 건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밖에 한 발짝 나가는 게 웨이다지 힘들고 지금 이제 그 나이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돼야 되는데 내 유치원 때 내 초등학교 때 머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 생각이.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지금 잘 시간이거든.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 활동을 해야 되거든 자네가. 밤에 일어나서 나미를 끓여먹는다든지 밤에 일어나서 내가 컴퓨터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내가 방 벽 벽 벽 혼자 주물주물 거린다든지 삶이 평탄치는 않은 삶을 말을 하는 거고 한번 물어보자. 집에 세 명이 살아. 네 저 포함 세 명 살지. 세 명이 각자 세 명이 각자 프레이야. 따로라고. 예. 그래서 뭐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고 예를 들어서 뭐 또 동생이든 형이든 오빠 누나든 있으면 누나는 누나대로 따로고 본인은 본인대로 따로야. 아마 본인은 제일 행복할 때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거야. 근데 한번 물어봐 나는 왜 이런 이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드나요. 그렇게 막 물어보지 말고 누가 때리면 본인도 같이 때려버려. 신기한 게 제가 점을 예전에도 봤는데 그 선생님이 똑같이 말했어요. 누가 나를 때리면 똑같이 때리라고.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못하잖아. 맞고 억울한 마음. 맞고 억울한 마음 내 가슴 딱 하나하나 쌓아놓잖아. 그리고 방에서 집에서 안 나가잖아. 그치? 그것도 하면 나가고 싶은데 한 별 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 그렇지? 봐봐. 어렸을 때부터. 아까 유치원 때부터 말했어? 유치원 그 나이부터 유치원 때 왕따 애들한테 놀림 당했어. 초등학교 때 역시 마찬가지 왕따야. 그치? 중학교 때 역시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마찬가지야. 대학 난 졸업 안 하게 보여. 안 했어? 안 갔습니다. 맞지? 대학은 딱 왜? 공부도 싫었고 또 그 그늘 속에서 노는 것도 싫었고. 그냥 학교 생활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오늘 그냥 내가 뭐 빨리 결혼했으면 너같은 애기 낳을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난 니가 그냥 한 대 그냥 누가 때리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때렸으면 좋겠고 누가 그냥 나 욕하면 같이 너도 욕했으면 좋겠고. 숨는 그 일이라 그래야 되지. 그것 좀 같이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번 물어보자. 너 중학교 고등학교 만약 예를 들어서 군대 때 너 군대 졸업 제대한 거 맞냐? 제대를 했는데요. 너 억지로 지대됐지. 네 좀 삼년 반 했습니다. 그니까. 뭐 제대로 하는 건데 뭐 원래 군대가 삼년 반이야? 원래 이 년인데. 근데 왜 삼 년을 했어 한번 물어보자. 네 군대에서 제가 이제 회사 군대 산업체라고 그거 했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제가 군인이니까 거기서 회사에서 돈도 제대로 잘 안 주고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또. 반응을 못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삭히다가. 한 일 년 다니다가 결국에 퇴사를 했는데 결국 그 군대 인정도 못 받고 나머지 또다시 군대 다시 가가지고 삼 년 반. 해가지고 막 소송하고 그랬거든요. 이겼어. 이기긴 했는데 뭐 일심을 그때 져가지고. 니가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시간은 이미 다 흘러버렸고 네가 상처를 받은 거 비해서 짓구를 만치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짓구를 만치 받았을 것이고. 그 나이 어린 나이에 벌써 이 머리의 생각은 너무 복잡해 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총을 갖고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너는 볼펜 하나밖에 없어 전쟁터 볼펜이 공부하는 볼펜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네가 너를 찔려 죽이는 그 전쟁터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래. 난 그게 걱정돼. 제가 저도 이제 좀 행복하게 뭐 결혼도 하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은 괜찮아 네가 그 나이에 볼면돼. 근데 너무 맞는 인생이. 너무 맞은 인생이 너무 맞은 인생이 지금까지 네가 누구 눈치를 보고 살지 않냐. 그치 이거 틀렸을까. 맞아요. 그 눈치만 깨어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날 또 어떻게 때릴까 무서워해 있잖아. 네. 내가 일 가면 그 사람들이 나 주웅을 볼까 무서워하고 있잖아. 근데 한 번 물어봐. 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 한 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버지한테 구타 많이 당했어. 구타는 당한 적 없어요. 말로 구타도 있어. 오히려 제가 아버지한테 죄송한. 막 아버지한테 네가 아버지를 때린 거야 그러면. 때린. 아니 있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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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너 중학교 때부터 네가 풀지 못하는 화를 아버지한테 풀었고 아버지 네 땀에 내가 인생이 도졌다고 네가 생각하는 애야.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다 근데 해야 되겠다 왜 네가 살아나려면 할 수밖에 없어. 네 화풀이는 아버지가 좀 덩치가 좀 예수하지. 그지 꾸렸어요. 아니 너처럼 예수하지 키가. 비슷했어요. 그치 너 큰 키는 아니야 왜 이 말을 하냐면 너 뒤에 계시기 때문에. 자식한테 그거 해빡이라 그래야 되지.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찔리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너네 아버지한테는 했어. 했지 너네 아버지한테는 개쌍는 노릇 했어. 했지 너네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만큼 죽고 싶을 만큼의 모욕을 당했었으면 본인 스스로가 죽고 싶었대. 그치 왜 내 부모한테 너는 하풀이라고 아까 세 명밖에 안 보인다고 정확하게 말했어 네 엄마한테 하풀이라고 너 누나냐 네 누나한테 하풀이라고 너네 집에서는 네가 대장이야. 맞지 밖에서는 완전히 꼼짝도 못한 거 너 비겁해. 많이 비겁해 너를 보면 눈물이 나 가슴에서는 울고 울고 말하네 내가 그런 그러는데 너네 식구들한테 개쌍하면서 밖에 가서 꼼짝 못한 네 새끼가. 오늘 정신차려 이 새끼야 이러고 싶어. 제가 많이 너무 후회가 되었고 아버지 병원에 마지막에 계실 때 내가. 돌아가시기 전 수술하시기 전에 제가 울면서 너무너무 죄송했다고 사죄했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일이 년간은. 거의 구울증이랑 먹으면서 계속 맨날 울고 그렇게 살긴 했어요. 너 아버지 목 졸린 적 있지. 예. 응. 보여줘 지금 아버지가. 목 졸랐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순간 탄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한테 왜 그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힐째 타게 보여줘. 맞지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본 거야 맞지 여기는 컸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엔 힘이 없어 힐째 탔어. 맞지 근데 그 전에는 너 술 한잔 먹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하면 너 또라이 돼. 내 말 틀렸을까. 응 잘 안 마시고. 맞으니까 먹었다면 먹었다 치면 또라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들은 게 왜 네가 지금까지 네가 당하고 살았다 그랬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는 이제 밖에 가서 애들하고 싸울 때는 이걸 싸워. 애들은 칼 들었는데 너는 이거 들었다고 연필 들고 볼편 들었다고. 볼편 들었다고. 그러나 내 식구들은 너한테 한마디 하면 너는 칼 들어. 다 죽여버린다고. 내 식구들한테 하필 할 때밖에 없으니까. 특히 너네 아버지. 응. 맞지. 너네 아버지의 목 졸릴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서른 살 넘어서 서른 한 살 넘어서 아버지도 미안하대. 너 그때 학교 다녔서 당했을 때 못 도와준 게 미안하대. 너 그것 때문에 더 아버지한테 하필 많이 했지. 학교한테 왕따 당했을 때 너네 아버지가 못 도와주는 게 미안했다고. 아버지가 말한다고 지금 그때 잡아줬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죄도 있대. 아버지 말이 그래. 내 죄를 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아들한테 당했대. 왜 그때 애들한테 당했을 때 학교 가서 아버지가 엎어다 놨다 엎어다 놨다 하면 되는데. 아버지도 그런 성격이 못 되는지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는 아까 아버지한테 목 졸랐고. 아버지 먹하면 죽인다고 집안에 칼 들고 설쳤던 애가 너야. 맞지? 이걸 깔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지금 감춰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진짜 아버지한테 죄스러우면 밖으로 나가. 너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 그런 짓 안 한다고 아들이랑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그치? 근데 넌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눈 안 드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 이 말로 다 하고 있잖아. 그대로 하잖아. 변한 거 별로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내가 그랬잖아. 아까 딱 너 사주 받았을 때 너 이거 너 사주는 또라이야. 맞지? 그러나 또라이가 또라이가 성격 안 바꾸지는 않아. 바꿔줘. 바꿔주니까 너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어느 일에 한 번도 파고 들어간 적이 없어. 딱 여기 가다가 말아버려. 가다가 말아버려. 가다가 말아버리는데 네가 뭘 하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리 멀쩡한 애가 이렇게 또라이가 되는 거야.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집어던지고 애들 때리고 집어던지고 이거 난리고 이 씨발렴 까고 내가 욕을 하는 게 너처럼 병신이 돼서 오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음에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그 상처가 너무 기쁜데 어떻게 그 상처를 잊을까? 그 상처 플러스 내 아버지한테 죄인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애가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빌고 살까? 아닌가? 그치? 여기 눈물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너 몸을 탔을 때 덜덜 떨었다가 이거 너 맞을걸? 아니 거 같지만 떨었다고 그럼 너 가끔 이렇게 애들 앞에서 말 더듬지 네가 너 밖에 있을 때 앞에 여기 숨을 늘렸어. 이렇게 앉아서 죄를 위해 말을 더듬지? 순간부터 좀 그렇게 된 거 같아. 그치? 아버지한테 너네 아버지한테 보여주기 위함에 또 약속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 나 칼 안 들 겁니다 아버지. 나 칼 안 들고 잘 살게요 아버지. 엄마 잘 모시고 누나 근수하고 살게요 했잖아. 그 약속 지켜줘. 어떻게 보면 내가 너한테 점을 보면서 최악의 또 말할 수 있어. 너네 아버지가 두 눈에 더 나왔대. 살아있는 것보다. 자식한테 매일 당한 것보다는. 그러니? 네 인생이 바뀐 게 보고 떠나신대. 누나 아버지 안 떠나서 너 뒤에 있어. 네 바뀐 거 보고 떠나신대. 그럼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어. 이거 너지. 운동해. 집에서 그만 방콩하시고 밖으로 나와. 됐어? 네. 너는 할 수 있어. 서른 두 살 서른 두 살 넘어서는 할 수 있어. 내년이 너한테는 많이 힘들 거야. 내년에는 그냥 밤에 나가. 밤에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너는 이렇게 스쳐도 너는 간질 수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공원 한 바퀴 막 뛰었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 시비 걸지 말고. 알았어? 고생 많이 했고. 여기에 우라병은 곤처라. 고생했다. 고생했다.